짝 짝 짝 짝 이 새끼 또 화장해 얘들아 그냥 한 대 때려야 돼 저는 곤약젤리 먹브레드 해보겠습니다 귤맛 곤약젤리인데요 컵곤약젤리가 더 맛있는 거 아시죠? 일본에 있을 때 질리도록 먹어야 됩니다 오늘은 잔말 말고 그냥 가로로 찍으려고요 안 좋아할 거 같아 사람들이 일단 신축구역으로 가야 되고 정대만 챙겼어? 근데 그거 챙기긴 했는데 좀 좀 입기 힘들던데? 왜? 아 그거 너무 좀 그래 너무 진짜 혼번호야 아 편하다 얘 신축구역에 왔으면 오다큐선을 찾아야 됩니다 오다큐? 아 여기야 여기 신축구역에 왔으면 오다큐선을 찾아야 됩니다 오다큐선 오다큐선 오다큐? 아 여기야 여기 아 이거 여기서 해야 돼 혹시 가마쿠라 가실 분은 영상에서 봐두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물어봐야 합니까? 오 필리스 응 에노씨 가마쿠라 가마쿠라에 가려면 일단 후지사와라는 역을 가야 되는데 신축구에서 후지사와역까지 가는 왕복 승차권 그리고 가마쿠라에서 이용하는 에노덴이라는 열차를 급행을 타면 급행을 타면 후지사와까지 한 50분 정도 걸립니다 근데 진짜 농담 아니고 급행으로 타셔야 돼요 꺼져 모자이크로 귀찮아 아 이거 따라가야 돼 에노덴 에노덴 전 이거 따라가야 돼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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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 영상 예쁘게 찍으려면 맨 앞에 타라는 썰이 있던데 제가 평소라면 절대 그런거에 신경쓰지 않지만 전 유튜버니까 한번 하필필필필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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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배에 고맙습니다. 오는 곳은 왼쪽입니다. 야 정대만 같이 가! 빨리 오라고? 물이 안 빠져서는? 빨리 오라고? 어디 가고? 그냥 위에 입어! 여기? 이거 입으면 사람들이 사진에 나와도 허용해줄지 몰라. 나 정대만 입어? 바지도 빨간색 입어서 레전드에 부끄러워. 이거 세트 아니야? 아니 그냥 내 바지야. 이런 걸 왜 갖고 있는 거야? 나 이거 세트인 줄 알았어! 그냥 원래가 농선이라서. 뭐래. 원본 봐봐. 여기가 슬램덩크 오프닝에 나오는 유명한 성지순례 장소인데요. 근데 여기서 사진 찍는 게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이거 사진 찍으려고 엄청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중구난방으로 모여 있어서 질서도 없고 여기가 원래는 도로라서 관리하시는 분이 사진을 못 찍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다 사진 찍으려고 서 있어. 심지어 나도 서 있어. 뭔가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포기를 했습니다. 성지순례 장소에 와서 기분이 되게 좋았는데 사진도 실패하고 저 혼돈의 카오스에 있다 보니 기분이 안 좋아졌습니다. 아쉽지만 슬램덩크 오프닝 성지순례 사진을 찍는 것은 포기를 하고 가마쿠라로 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걷다 보니까 너무 고용하고 아무도 없는 장소가 나오는 거예요. 야 여기서 찍어도 될 것 같은데? 야 여기가 훨씬 더... 언제 온다. 여기는 실제 성지순례 장소와는 다른 곳이지만 보기엔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도로가 아닌지 사람도 없고 차도 안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끼리 쌩 쇼를 하면서 레전드 사진과 영상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이걸로 사진도 찍어볼래. 가자. 야 정대만! 너 이거 매. 뭐야 재치수. 내가 왜 재치수야. 거릴라 닮았으니까 재치수지. 야! 너는 양호열이야. 양호열이 부르는 그거 봤어? 나 그거 보고 울었잖아. 이거 벗지 말까? 귀찮은데? 그냥 입고 다닐까? 이거? 그래. 내 만성들이. 왜 불러. 나 호열이에요. 무섭지 않아요? 호열이? 호열이한테 맞았잖아요. 앞니 임플란트 400만원 나왔다. 400만원 카카오뱅크로 입금해라. 3333. 오 예. 너무 잘 나왔어. 맞아. 너무 잘 나와서. 그냥 오프닝이야. 너 아까 기분 안 좋았지? 좀 안 좋았지. 왜 안 좋았어? 왜냐면 다 너무 하면 안 뛰는 것 같이 하는데. 좀 억지 느낌이 있었지. 안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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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빡쳐. 서있지 마. 서있으면 안 돼. 맞아. 이렇게 한다니까 진짜. 거기 비키세요. 아니 진짜 이렇게 한다니까요. 아저씨 불쌍해. 여기서 백호랑 소연이처럼 지나갈래? 백호랑 소연이 어떻게 지나갔는데? 그러니까 소연이가 막 이렇게. 고기야. ates, 조연아. 아 이거 아니라고. 호코야. 오케이예괴. 아 오케이예괴. 다시 다시 다시. 레슨이 오케이지. 아!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오! 유튜브 카드 아저씨 나이스! 와우! 와우! 너무 행복해! 오! 땡큐! 제가 이메일을 보낼 수 있어요! 아! 이메일? 인스타그램? 네! 오! 땡큐! 사진! 사진 찍은 거 DM으로 보내준대! 아 이게 실제로 보면 진짜... 아름다워! 말도 안 되는데 야 여기 미치는 게 진짜 이뻐! 아 좀 제대로 해볼게! 난 불꽃남자 정대망 불꽃고리! 캐치수! 아! 어떡하네 진짜? 아냐아냐아냐고! 뭐? 아 번역기 돌려서... 뭐라고 할건데? 라인 아이디 알려달라고? 어! 아 근데 까이면 어떡하냐고! 오! 아 맞네! 가마쿠라에 왔는데 어디로 가야될지 모르겠어요! 가마쿠라에 왔는데 어디로 가야될지 모르겠어요! 어디로 가야 하모리꺼! 배고프다 해! 배고프다 해! 아 여기여기! 우리가 여기서 내렸고 오른쪽에 이거 있고 그리고 여기로 가야되네 렛츠고맨! 오! 그 거리? 어 그 거리! 어 도마치 도리? 도마치 도리! 이쁜데! 약간 아사쿠사 비슷한 느낌? 오! 기모지! 됐어요! 여기 당고판에 당고 먹어볼래? 굿굿! 리타라시 당고 당고를 샀어요! 맛이 이상해! 그래? 편의점보다 맛나는 것 같아 응 편의점보다 맛있어 아니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편의점보다 맛있어 날씨 좋고 평화롭고 오! 라임 미쳤네 당고 먹었는데 이제 갈까? 어딨까? 이거 뭐야? 개맛이겠는데? 하나만 먹어볼까? 네 하나가 뭐였지? 히터즈 아 히터즈 맞지? 히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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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깃 여중 어힅 폭풍 띄 어차 찾기 와라위 모찌 같아 아닌가? 이거 먹어 이거 먹자 앉자 나 허리 아파 가볼게요 에이 맛있겠다 그냥 완전 녹차 아이스크림 리액션 변경한다 개맛있음으로 바꾼다 날씨 좋고 난 앉아있고 갑자기 조용해지는 이게 근데 댁이 골목에 있다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은데 아싸 댁이 없고 난 냉우동 먹고 싶거든 너 무슨 우동 먹고 싶어 뭐가 있는지 이게 다 아냐 아 그러네 난 이거 먹을게 돈을 넣어야 돼 먼저 이런 식으로 우동 토핑이 나오고요 이거는 시라스동입니다 가마쿠라의 향토 음식이라서 이 지역에 온다면 한 번쯤은 먹어보면 좋은 그런 거예요 뭔가 전바점이 심할 것 같은 음식이었습니다 이렇게 한상이 나오고요 처음에 면을 그냥 찍어 먹어봤는데 너무 아무 맛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토핑을 이빨에 넣고 찍어 먹으니까 진짜 맛있었습니다 아 근데 튀김에 우동에 밥까지 먹으니까 양이 너무 많았어요 아니 솔직히 한 15,000원 좀 넘는 거잖아 그래서 어 좀 비싼데 했는데 그냥 배 찢어진다 아 저 지금만 줘요 일단 시라스동이 여기 유명하다니까 먹긴 먹어야 되는데 저렇게 조금 주는 게 나 좋은 거 같고 그치? 응 다시 가마쿠라역에 가서 이제 하승욕에 가겠습니다 잘 나와? 진짜? 와 야 이거 봐 무슨 미쳤지 이런 분위기 다 됐음 또 바로 바다가 약간 제주도 같기도 해 서핑하고 난리 났다 해 아 추워 왜 햇빛 없어? 또 나와? 아 뜨거워 잘 나와? 어... 침침해 찍찍해 아 그거 말고 슬림덩크 이거 한 표지 쳐 내가 갔을 때 여기야 왜? 응 아니였고 더 가야 되나 봐 여기 같아 어 여기 같아 여기다 맞는 거 같아 딱 여기야 나도 찍어줘 이거 서태형은 진짜 미친 거야 여기를 여기 이만해 왜 그랬는지 몰라 여기를 어떻게 자전거를 태울 생각을 했지? 쭉 이렇게 생긴 거를 쭉 따라서 이게 끝날 때까지 어 한 여기가 될 때까지 와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방파제가 있고 여기 이렇게 딱 보이거든요 다시 하세역으로 보고 구구 가보자고 고양이야 앙 거기가 어디야? 이렇게 부끄러워? 응 여기 성지실래 안가? 다 간 거 아니었어? 아니야! 거기 남았잖아 어디? 국가대표 된 거 자랑하는데 아 굳이? 가고 싶다면 가죠 거기도 뭐 한 두정거장이야? 17분 정류장 5개 가서 14분 걸어야 된다고 나와 당신의 선택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할 거야 사야돼 와! 상세 못한 정기 애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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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었잖아 이거 대본에 없던거잖아 대본 없잖아 그냥 여긴데? 네? 누가 봐도 여기 아니야? 아 아닌가?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저기 에노시마라는건데 가고싶지가 않아 가고싶지가 않아? 강아지 데려온 사람들 엄청 많아 드리블 미쳤다 저기 살짝 보이는 섬이 에노시마가 보이는거 같아 그러니까 저걸 넘어가야돼 이것만 찍으면 아니 꺼져 이것만 찍으면 우리 도박하러 가는거야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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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여기다 보시면 이렇게 이쪽에 에노시마가 보이죠? 내가 봤을때 딱 여긴데? 오 진짜 딱 여기 여기다 미쳤다 물까지 똑같아 가보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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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여기다 아니 여기다 어머니가 앞머리한테 전화했다고 말했었고 앞머리는 없었잖아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귀여워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찍어줘 잘 찍어줘야 돼 아니면 그거 빌려드려 잘 찍어줘 아 귀여워 아니 나 찍어주고 있어 지금? 나 완전 지금 새드캣이었는데 행복해졌어? 나 너무 행복해 지금 일부님들의 따스함이 지금 뜨끈해졌어? 지금 37도야? 미쳤어 나 엉덩이 다뤄졌어? 아니 엉덩이 깨끗해 엉덩이 아무것도 없어 그래? 괜히 엉덩이 보여준 사람? 감동했어? 아니 저희가 사진을 찍고 싶은데 이게 위에서 안 찍으면 안 찍히는 거여가지고 근데 엄청 엄청 진짜 똑같이 노력해 주셨어요 근데 니혼진 커플한테 저희가 부탁드렸는데 너무 잘 찍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해피해 그냥 감동해서 눈물 나지? 그냥 미쳤어 여기 그냥 미쳤어 여기 그냥 미쳤어 여기 그 자체야 뜨거운 코트를 가르며 뜨거운 코트를 가르며 너에게 가고 있더 어? 누구한테 가니? 저희는 이제 집에 갈라구요 킁킁킁킁 아니 진짜 이륙을 너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맞아 근데 여기 진짜 예쁘다 맞아 대박 뭐야 뭐야 저거 후지산인가? 저거? 맞아 맞을걸? 맞을걸? 뭐야 그니까 맑은 날에선 여기서 후지산도 되게 잘 보인댔어 맞겠지? 맞을거야 나타시타치 이키부쿠로에 자치마스 고릴라장에다니 레몬상아 먹어봐 맛있어? 맛있잖아 아니 좋아 아니 레몬에이드맛이잖아 사이벌보다 더 레몬맛이야 야 이거 시럽을 많이 탄거잖아 이게 라이트라서 볼래? 반반 맥주 아 고픔 싫어한다해 아 맛없다해 아 이렇게 하면 맥주 맛없다해 와 왜? 왜 지방장이지 맛있겠다 음 음 음 짜증나서 음 음 30분도 안되서 열 접시 그냥 뿌셔버리는 내려가자 탁 지금 어디를 가는거냐고 탁 짜증 뒤집기 하죠? 아아 의지가 없어 바로 관자놀이에 찍어가지고 바로 관자놀이에 찍어가지고 하지만 이게 된다면 굵어주기만 하네 굵어주기만 하네 여러분 이게 백원이 아닙니다 천원입니다 자 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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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점프시켜 점프 가망도 없죠 이거 너무 약한거 같아 왔어 왔어 이번에는 아 이거 뭐야 얼마 썼어? 16,000원 오 오 가게야만 잡아봅니다 배달해 오우야 이거 이거 나와야죠 좀만 하면 이제 나올거 같죠? 잘 해보셔 내가 빨리 뽑아버랴 가자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아니 여기 없어서 안들려 이것도 포기하자 아 일단 한번 해볼게 박스 눌러볼게 오오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느낌이 좋았죠 아 너무 화가 나 그냥 이정도면 꺼내주시죠 안녕 아 이 새끼 안 움직여 내가 두번 안에 뽑을게 아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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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쁜 모오 오오 오오오오 아이씨 오오 아 미친 이제 나와라 진짜로 아 정가좋아 돈 없어 얼마 썼어? 몰라 오오 컴온 컴온 아 이거 나와 아 어떡해 가게야마 나온다 오우 예 어 백만원 써서 가게야마 잡았죠 어 뽑았지만 당신은 패배했죠 어떠네 근데 이런게 더 가능성이 있지 않아? 어 걔네 노력하면 돼 이거는 그냥 재능이 있으면 되는거야 크리티컬 가자 오오 뒤졌다 그냥 이거 뭐 격팍게임 그거 그거야 오우 고쿠토 미친 그 새끼 혼자 3만원 췄어 선물이야 2本 모니터 3 3 3 4